안녕하세요. 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뜯은 이제 곡선의 길이 마지막 문제. 좌표평면 위에서의 곡선의 길이. 한마디로 뭡니까? 좌표평면 위에서의 움직인 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중복되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주기성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바로 움직인 거리가 곧 뭐다? 곡선의 길이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문제 X는 LNT에요. 바로 쓸까? X, Y가 있는데 X는 LNT 다음에 Y는요. Y는 2분의 1. T 더하기 T분의 1. 2분의 1 하고요. T 더하기 얼마에 T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Y 좌표가. 이때 T는요. 2분의 1부터 2까지요. 이때 이 곡선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T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이때 곡선의 길이구나. 좌. 봤더니 이 범위에서 체크해줘야 돼. 체크는. 이건 당연히 주기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LNT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단축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 좌표가 다시 왔다 갔다 와리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요. 그냥 곧 운동 방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한 방향이 슉 움직인 거리가 곧. 이 시간만큼 움직인 거리가 곧. 이만큼의 곡선의 길이다. 이해 갔어요? 같은 내용이 되니까. 따라서 움직인 거리 풀었던 거 그대로 풀면 되겠다. 뭘 구할까? 속력 구한다. 속도 벡터는 다음 것 같아요. 속도는요. 미분합니다. T분의 1이죠. 미분해주면요. 얘는 2분의 1을 한 다음에 1을 하고요. 미분해주면 T에 마이너스 하나 떨구고요. 나라주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이렇게 나와요. 잘 써라. 이거 떨구고 하나 빼주고 이렇게. 미분 땡. 이게 속도야. 속력 구하라고 한다. 속력이 인테그랄. 바로 갈게. 2분의 1부터 2까지요. 속력은 루트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분의 1은 제곱해주면 1. 바로 갈까? 제곱한다. 바로 제곱. 1. 마이너스. 두 배 앞 뒤 것. T제곱분의 2. 뒤에 것 제곱. T사승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T제곱분의 1인데. 여기 T제곱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만하니까 2T제곱분의 1이요. 얘는 2T제곱분의 2. 얘는 2T제곱분의 1. 이렇게 남아요. 플러스 4분의 1. 이게 지금 루트 안에 있는 놈이야. 봤더니. 보여 보여? 봐야 되는데 얘는요. 이해하고요. 제곱에 제곱 이렇게. 그쵸? 얘는요. 2분의 1을 남아니까 제곱해서요. 앞에 것 제곱 됐고요. 뒤에 것 제곱 됐고요. 두 배 앞 뒤 것. 이거 곱해준 다음에 두 배 주면요. 2T제곱분의 1 여기 있잖아. 됐네요. 그쵸? 따라서 저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사실은 뭐냐면 이거야. 2T제곱분의 1을 하고요. 더하기 얼마? 2분의 1에. 완전제곱이 바로 저 루트 안에 있는 놈이다. 따라서 이거 이거 날리면은요. 날리면 어떻게? 절대값 나오는데 T가 2분의 1하고 2니까 다 양수들이네. 결론적으로 이놈은요. 마무리. 2분의 1부터 2까지요. 누가? 이놈이 그냥 기어나오는데 루트 제곱 탈출하고 이놈이 나온다. 근데 2분의 1 끄집어내주죠. 내줘버리면 남는 게 T제곱분의 1하고요. 플러스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겠네? 이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놈이 정답. 마지막 산수. 얘는요. T에 마이너스 2승이죠. 하나 추가하고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T분의 1. 적분해주면. 2분의 1은 앞에 있고요. 다음 얘는요. 마이너스 얼마 T분의 1. 얘는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됐지? 언제? 2분의 1부터 2까지요. 2분의 1 앞에 있고요. 2 넣어줘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여. 다음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분의 1 넣어주면 역수요.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2여. 얘는요. 2분의 1 한 다음에 산수화도 기네. 2, 2. 다음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나와서. 2 터주면요. 2 빼기 2분의 1. 정답은 빰빰. 2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중화식 문제 산수예요. 그쵸? 산수화도 길었어. 똑같아. 자, 이거 보는 순간에 이제 곡선의 길이니까 곡선의 길이는요. 주기성이 당연히 없잖아. 이 범위에서 뭔 주기성이 있어. 그치? 단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운동에 중첩성이 없으니까. 자취해서 중급되는 게 없을 거야. 그런 것만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바로 이놈이 이 시간대에서 움직인 거리가 곧보다 해당하는 곡선의 길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속력 구한 다음에 속력을 해당 구한 시간대에서의 정적 부분에 잘 산수해주면요. 움직인 거리, 곧보다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